안녕하세요 가탑의 튜닝급 반항의 이아나입니다. 삐까! 오늘은 벨로스터가 튜닝급 반항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사실 벨로스터는 좀 리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자체로 약간 완성형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보닛을 어떻게 이렇게 꾸깃꾸깃 해놨지? 저는 이런 디테일들, 펜다 이런 디테일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또 예쁘게 꾸몄대요. 자 오늘은 차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란색 벨로스터를 타고 있는 용인에 사는 29차주입니다. 오 저랑 되게 가까운 이웃사촌이더라고요. 수원이니까. 자 벨로스터를 타기 전에는 뭘 타셨나요? K5 15년식 2.0 NA 모델을 타고 있었습니다. 오 잠깐만 2.0에서 1.6으로 바꿨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 2.0 NA를 타다 보니까 출력이 너무 목말르다 보니까 그래서 0.6 터보를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기변하고 나서 어때요? 저는 현재적으로 너무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일단 액셀 밟았을 때 그 반응도 다르고 터보에서 밀어주는 힘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우리 차주가 또 운전의 재미를 알아요. 벨로스터 터보 2015년형이고요. 600만원 정도를 튜닝 비용을 드렸대요. 일단 색상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게 랩핑도 도색도 아니라고요? 도장 색상이고요. 한정 판매 색상입니다. 500대 한정 판매. 순정색이라고? 네네. 와 잘 나온다. 근데 이 앞에 번호판을 보니까 죄송한데 혹시 쏘카 빌려가지고 지금 출연하고 싶어서 쏘카 빌려가지고 나오신 분? 아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 쏘카 번호판을 어떻게 구하게 돼서 포인트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아까 차 도색 색깔하고 어울려서 쏘카 번호판을 구해온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차량 500대 한정이다 보니까는요. 워낙 색도 레어하고요. 그리고 오늘 인터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첫 번째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임 노네임이라고 있습니다. 잠깐만 노네임 이름이 없어요? 노네임의 정의는 그냥 이름이 화려하지 않게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유명하지도 않고 특별 나지도 않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약간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차 모임? 네 맞습니다. 어떤 차들이 있나요? 거의 국산차 위주로 있고요. 그리고 벨로스터 N이나 저같이 아반떼 스포츠 모델도 있고 거의 웬만한 터보 모델 위주로 있습니다. 약간 좀 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인 것 같고. 첫 번째는 노네임 홍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진짜 친한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지금 국방정동에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카페 더준이라고요. 커피, 크로플, 핫도그 맛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크로플, 핫도그는요? 다음에 올 때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와요?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안 할 건데? 아쉽네요. 진짜 사 올 거야? 네? 몇 개, 몇 개? 아 뭐 인원수대로 사 올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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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아 백 명!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벨로스터 차주와 인터뷰 한번 해봤고요. 이현아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어 진짜 너무 이쁘십니다. 거봐 여러분 나 안 뚱뚱하고 안 얼굴 크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크로플과 핫도그와 커피 99개를 확보했다 왜 99개냐고 한 갠 내가 먹어야지 먹어야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튜닝내역 살펴보겠습니다 뿅 앞쪽으로 왔습니다 약간 벨로스타에서 이거는 정석같은 그릴이에요 로드런스 그릴 들어가있구요 그리고 양쪽에 우리가 악마의 발톱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발톱 두개 이렇게 넣어서 볼륨감을 좀 맞춰놨어요 이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이 쇼를 위해서 3M으로 부착한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요뇽 자 그리고 앞유리의 무브먼트 약간 어디서 신사용 냄새가 살짝 난다 엔진홈 열어보면요 그리다 오픈읍기 그리고 토콘 블루 벨브 해놨습니다 옆으로 가시죠 뿅 옆은요 일단 요거 여러분 우리 많이 보지 않았어요? BMW M 스타일 이 사이드미러 커버요 요거 되게 쉽게 구하는데 의외로 해놓으면은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튜닝 효과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카본 몰딩들 워낙 잘 나오니까 튜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런 소소한 튜닝도 좋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요 코닉 데카그램 18인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차가 원래 도장색이 워낙 예쁘기 때문에 블루에다가 블랙으로 색깔을 맞춰놨거든요 톤온톤이라서 휠도 블랙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노래하는 것 같지? 나 요즘 좀 노래는 늘었는데 노래를 통 안했다 그랜저 XG 2P 브레이크 넣어놨고요 그리고 프론트 디스크 320mm로 확장을 해놨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앞부분 옆부분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진짜 벨로스턴은 리뷰할 때마다 얘는 조금만 꾸며도 티가 확 나는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은 몰아보는 근데 나는 약간 DCT 이렇게 아 해보고 싶다 뒤로 가시죠 백인부터 들을게요 자 뒤쪽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와 야 나 최근에 본 배기 팁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데 대본 퍼포먼스 커스텀 어플러 팁인데요 왜 이게 더 예뻐 보이나 했더니 요 도장색하고 찰떡이야 보니까 차주가 색상 조화를 진짜 잘했어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좋다 좋다 그리고 배기음도 마찬가지 대본 퍼포먼스 커스텀 배기를 해놨습니다 배기음 들을만 했죠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얘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이름 아시죠 여러분 네 RSW 멜빵 스포일러 달아 놨는데 우리 차주분이 또 동호회에서 부팀장으로 있잖아요 이 동호회 운영진들은 항상 밥상을 지침해야 돼요 어우 동호회원들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종이컵 나네 이렇게 수다 떨고 이렇게 밥상이 필요합니다 커다란 밥상을 또 마련해서 이렇게 딱 달아 놨는데 확실히 벨로스터 엉덩이는 요런 커다란 스포일러가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주분의 차 리뷰를 좀 해봤고요 오늘 출연해 주신 차주분께는 이아나TV 실버 스티커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구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지만 아직 구매 링크 열어놨어요 피톡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쇠에는 다 붙다 보니까 차 튜닝할 때도 핸드폰 착 거치하기 좋고요 집에서 냉장고 현관문에 딱 하기 좋고요 헬스장 가서 헬스기구에 착 붙이기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편하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세요 피톡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의 차도 카톡의 튜닝 끝판왕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카톡 S-E-U-L-B-A-N-N으로 신청하시고요 오늘 이 차량 차와 차주가 좀 더 궁금하다면 이아나 인스타그램으로 가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놓고 있어요 원래는 블로그에 올려놨었는데 요즘은 또 대세가 인스타그램이라 그래서 이사 갔어요 열심히 인스타 하고 있으니까 팔로우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진짜 마무리할게요 안녕 뿅 요즘 간식 먹으세요? 이아나는 스키피 그레인 쿠키 샌들을 추천합니다 거뭇게 땅콩 물 끼울 거뭇고 오티, 기장, 수수 등 건강한 동물을 잔뜩 넣어맞은 쿠키에다가요 땅콩 버터를 샌드한 스키피 그레인 쿠키 샌드 이거 하나면요 간식 해결 끝 그리고 어마어마한 용량에 놀라실 겁니다 이 영상은 용인시민마켓의 활동으로 이아나TV가 있는 용인시의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제품만 제공받았습니다 잘 먹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